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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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마찰 안 합니다. 아니요. 빼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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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네 말이야. 잠시 빼래요. 왜 내가 왜 내 나라에서 내 발 걸어가는데 왜 막습니까? 몇 년씩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 한 번 자기네가 찾아와 봤어? 자기네 발로? 왜 잠시만요. 막지 마세요. 막지 마세요. 막지 못해. 저 사람들은 확산기까지 쓰는 병원 때라고. 이거 뭐 하는 겁니까?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가열찬 민생 투쟁을 펼치겠습니다. 진해 밖으로 챙기겠다고? 진해 밖으로 챙기겠다고 온 거지? 이 석태도 어저께 두석됐어요. KT. 선생님 아들도 KT 다니잖아요. 자기네 밖으로 끌으니까 껴나와서 말이야. 민경욱 민경욱 의원님 뭘 봐요. 뭘 봐. 황교안에 찌지하다. 그만둬라. 낙엽을 찌지하다. 그만둬라. 이들이 하는 행동을 시작해라. 북한 여권 분실에 대해서 안 됩니다. 중국 정보가 왜고. 어? 저는 왜 이리 쉬한 상태잖아요. 아, 쟤네들은 왜 마이크를 사용한 생각으로. 왜 저 사람들은 누구도 마이크를 사용하고. 아, 쟤네들은 왜 마이크를 사용한 생각으로. 민생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. 칸산 인사들이 방만 경영을 수도하면서. 친문 독재! 친문 독재! 친문 독재! 한글자막 by 한효정